자 안녕하십니까 이퀄라이저 리보브 샌드 리턴 대표 감소포시자 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자 오늘은 옳지 걸 볼거냐면은 1월 6일 입니다 어 지금 어 1월 6일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깜빡 잊고 있던 건데 FL 스튜디오가 지금 엔드 오브 이어 그 세일 중 이에요 그래서 어 FL 스튜디오 시그니처 버전에서 어 올 플러그인스 번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어 FL 스튜디오 회사죠 이미지 라인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기존의 FL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뭐 해당 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어 자 기존의 FL 스튜디오를 안 가지고 계신 뭐 신규 유저 어 라고 하신다면은 어 이번 영상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새로 구매 하셨을 경우에도 올 플러그인스 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FL 스튜디오에 그 프로듀서 나 시그니처 그리고 최저 하위 번들인 프루티와 좀 플러그인 설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또 이렇게 그 그 부분도 참고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이전에 제가 어 신용카드 좀 들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재미있게도 어 기존의 FL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표시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자 그래서 일단 확인을 또 해야 되니까 제 FL 스튜디오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제 상단에 이름 뜬 거 그리고 마이 라이센스 들어가 가지고 실제 마이 라이센스가 어떤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L 스튜디오 시그니처 번들 이라고 떠 있죠 그리고 컨텐츠 라이벌이 이렇게 IEL 다운로드 라고 되어있는데 다 필요 없이 FL 스튜디오를 구매하지 않고서도 사실 이 이미지 라인 사이트에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안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 마이 라이센스 그 탭에서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FL 스튜디오 시그니처 번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체크 됐고 또 FL 스튜디오 프로듀서 번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시그니처가 아니라 그 프로듀서 번들이라고 이제 뜨여질 텐데 이 역시나 시그니처 그리고 올번들 플러그인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구매 항목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구매 항목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면 샵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Find the edition, plugins, content that fit your needs 라고 되어있죠 자 기존에 저는 이미 FL 스튜디오 시그니처 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urrent 버전 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최상위 버전인 All 플러그인스 에디션 으로 올라간 업그레이드만 표시되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프루트 에디션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프로듀서 에디션을 구매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시그니처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또 따로 뜨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All 플러그인스 에디션 으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버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뜹니다 당연히 프루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가 다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어차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고 넘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사실 All Bundles, All 플러그인스 에디션 으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이유가 FL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샵에 들어오시면 별도의 제품들 이미지 라인사에서 만들어진 FL가 연동할 수 있거나 혹은 서드 파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라던가 악기 플러그인 이펙터들을 별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All 플러그인스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FL 스튜디오의 골수 빼돌이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FL이 사실은 굉장히 천재들이 만든 툴 중에 하나인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자체적으로 만든 신디사이저나 가상악기 그리고 이펙터들이 진짜 좋아요 되게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고 그러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그넷처나 프로듀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기들이 이미지 라인사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악기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사려고 그러면 다 세일을 해도 이 지경이에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FL을 메인으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지만 저희 리버브에서도 All 플러그인스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어쨌든 저는 FL을 아주 메인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그넷처번들만 이제 구매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이번 기회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루 남았어요 6일까지입니다 벨기에 기준에서 6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참에 확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뭐 어떤 어떤 식으로 제품 등록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처음 구매하셨던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파 보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Add to Cart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10불 진짜 싸네요 All 플러그인스 에디션을 제가 따로 뜯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Add to Cart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업그레이드 시그니처 2 All 플러그인스 에디션 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to Checkout 그리고 쇼핑을 더 하고 싶으시면 밑에 거 누르시면 되는데 필요 없겠죠 Continue to Checkout 눌러보겠습니다 결제를 할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체크아웃 사이트 체크아웃 홈페이지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Subtotal 이라 그래가지고 110불 이제 미국 달러죠 그리고 VAT 텍스 이거는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렇게 해서 10%가 붙어가지고 총 토탈 121불 에 진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아마 환율이 11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거의 저는 이 가격에 사는 거죠 FL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제가 30만원대에 초반에 제품이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거의 절반 가격으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카드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비자 카드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페이팔 계정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원클릭 결제 같은 거 쓰시면 당연히 굉장히 손쉽게 결제하실 수 있겠죠 아들 방식으로는 뭐 유로 카드 뭐 필요 없습니다 뭐 뱅크 트레스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으로 쓰는 결제 시스템이죠 우리 대부분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아메리카 이스프레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비자 카드로 컨티뉴 투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다른 다른 분들도 따라해 주시면 돼요 보시고 자 눌러버리면 complete payment please wait while redirect into our payment partners 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을 쓰는 페이지를 따로 관리를 하는 곳이 있군요 자 products in your shopping cart 제 shopping cart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업그레이드 시그니처에서 올 플러그스 에디션으로 올라가는 거 이고요 금액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는 비자 카드 선택했고 라이센스 2 개인이냐 컴페니냐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컴페니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쓸 거기 때문에 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주소 영문 주소 변환기 또 보여 드려야죠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영문 주소 변환기 라고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거 저는 저희 주소 적을게요 704 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세부 주소는 따로 적어 주셔야 돼요 저희는 빌 삼 쌤강 빌딩 704 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서울 리퍼블릭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여기 있으니까 지워 주시고 서울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페니네임은 이퀄라이저 리벌브 샵 이라고 할게요 텍스 아이디는 이제 어 저희 비즈니스 따로 개인통관 부호 말고 그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하게 될 경우에 따로 이제 그 사업자 통관 부호 같은게 있습니다 그 따로 있는데 텍스 아이디는 딱히 뭐 안 적을게요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다들 아시는 제 개인 번호 팔이 앞에 붙여서 영 떼고 나머지 번호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팩스도 뗄게요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주소는 역시나 노드리치메일 기존에 제 계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넘버 이렇게 비자 카드로 해서 자동으로 띄워지게 되고 당연히 영상에서는 제 카드 넘버는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카드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트 이거는 이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그리고 연도 해주고 시큐리티 코드는 당연히 카드 뒤편에 보시면 세 자릿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 주시면 돼요 카드 홀더 네임에는 그냥 저희 회사 이름 그리고 카드 소유자 명을 영어로 여권에 있는 걸로 적어 주시면 돼요 저희는 회사 명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오더 눌러 주시면 띠로리 프로세싱 오더 플리즈 웨이드 기다려 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땡큐 포 오더 이렇게 나오죠 오더 넘버 랑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메일을 체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체크해 볼게요 이거 찍어 놔야 돼요 제가 구매했던 내역을 항상 남겨놓기 때문에 자 TK인포메이션 오더 오더 넘버 그리고 TK인포메이션 에서 크리에이티드 바이 기호각 제가 결제했고 오더 언템트 앱 언제 결제했는지 시간까지 나오죠 페이먼트 메소드 아방게이트 아방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결제하던 온라인 결제 시스템 있죠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IP 어드레스도 나오고 프로덕트 오델드 뭘 주문했느냐 업그레이드 시그니처2 올 플러그스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제품이었고 금액까지 싹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제 핸드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알람이 뜨긴 했는데 해외 승인으로 해가지고 제 카드 넘버로 지금 121불이 결제된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메일 주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기릿 가서 바로 등록 가능할까요 자 RFS 스튜디오 이미지 라인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 아직 날라오진 않았네요 언제 날라올거니 업데이트 소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티켓팅이 열려있는 거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된 건 아니에요 어 얼마나 걸릴까 이거 기다려야 할까요 베를린에서 이거 자동으로 하는게 아니라 수동으로 하려나 어 카드로 결제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 하루정도 지나고 나서 이메일 오고 라이센스를 별도로 부과받았을 때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다음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좀 맥빠지긴 한다 그죠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쪼록 오게 되면 또 다시 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